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구·경북 장로회 연합회는 제16회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일부에 배해서 강북 성산교회 지동춘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인 모든 말을 기억하신다며, 선한 말을 나누고 생명의 말을 전하는 장로회 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회의 관계자와 지역 장로회 연합회 회장들이 잇따라 축사를 전했고, 16대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홍석환 장로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회를 섬기겠다고 포보를 밝혔습니다.